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종목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5월 21일 10시 4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며칠간 나오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행보를 보이네요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은 요만큼 떴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요만큼 떴다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LG화학은 여러개의 사업부를 합니다 석유화학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차전지 쪽은 매출액의 비중이 아직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시총이 26종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시총이 뭐 2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 2차전지 수혜를 받는다면 LG화학이 요만큼 오를 때 에코프로비엠이 요정도 오르는게 또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 물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지만 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정도 매물때 매물때지만 제가 볼 때는 매직권이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1차 뭐 2차 3차 매직까지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저는 앞으로 더 크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이제 형성한다고 하면 뭐 앞으로 더 크게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고점을 형성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거래량이 안실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을 때 요렇게 지금 나온다는 부분은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9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가 뭐 지금 뭐 미리 들어가셨다면 뭐 여기서 지금 저는 오히려 물량을 일부는 좀 실현을 시켜줍는게 맞다고 보고 이제 2차적으로 9만원 아래의 매수가가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잡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2조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2조면 지금 코스닥에서는 뭐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좋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좋은 가격대에 올 때까지만 조금 이제 비중관리를 하시면서 물량을 모아나가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 회사는 지금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매출액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8200억으로 잡혔습니다 이 정도 잡혔다는 거는 이미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 음극재 양극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극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 또 지금 현재 코스모 심소재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가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소재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음극재가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 양극재가 많이 주목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앞으로 주시해주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1차 매수가를 이제 9만원 정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9만원 아래에서 잡거나 9만원 정도에서 잡으셨다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못 잡으셨다면 1차적으로 9만원까지는 한 번쯤 떨어져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1차적인 매수를 만약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지금 모멘텀 좋은 회사는 앞으로 더 가지만 분명히 저는 9만원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실으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시연 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월 15일 금요일 거 이제 한번 봐 볼게요 5월 1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관련된 코멘트 한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시간 30분 전 이제 20분 전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막 시작하고 나면 무슨 종목 현재가 얼마의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 설정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있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렇게 차트 그리고 호가 창을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 추천 매수가가 아침에 19,200원 제시해드렸는데 2분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추천을 쭉 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5분 시장 상황, 14분 시장 상황 또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황에 맞게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뭐 세 종목 추천, 두 종목 상한가 오늘은 좀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파마 홀딩스 이제 18.06% 상승했고 이제 메타랩스 18.62% 상승을 했고 랩지노믹스는 3.88%로 이제 수익을 마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투명하게 지금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손실 보는 것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리딩을 쭉 매일매일 진행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